네 안녕하세요. 워프웨이트 조조호입니다. 유튜버로 정말로 오랜만에 뵀습니다. 요즘에 한참 사업계획서들 요청서가 나오는 시기여가지고 저도 두개의 회사들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업계획서 쓴 일한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흘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사업하지 마세요. 정말 힘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이제 보안뉴스에서 나온 우리가 뉴스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볼 것이고 이 안에 있는 단어들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딥웹에서 31개 한국 사이트에서도 약 한 13만 정도의 개인정보가 팔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보안뉴스들을 보면은 이 딥웹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딥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어는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한국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들이 샘플들이 공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계정정보들이 다 공개됐다고 해서 당장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정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일부는 이제 최신 정보들일 수도 있고 일부는 이미 비밀번호가 많이 이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통 이제 사이트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주 안 바뀌죠. 저도 자주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은 보안을 하면서도 이 바꾸면 까먹어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주 안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가 누군가 유출이 된다면은 그 비밀번호가 만약 해시값이 되더라도 그 해시값들이 또 풀리게 되면은 일부는 좀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이렇게 해시값으로 암호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안전한 암호화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범죄자들이 그 정보들을 가져가더라도 풀릴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 하지만 언젠가는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범죄자들이 유출된 것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한 13만 정도. 물론 이제 딱 봐서 이것이 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작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우리는 뭐 1억 명도 털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13만 명 정도면은 그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제는요. 자 그런데 이 13만 정보 갖고 이제 또 더 위험한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크리데이션 스토핑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A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도 동일한 아이디아와 패스워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몇 가지는 그렇게 좀 사용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모든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사용하면은 제가 이제 수첩에다가 적거나 어디에다가 적어 놓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미 유출된 아이디아와 패스워드를 다른 사이트에다가 무차별적으로 대입해가지고 로그인들이 성공이 되면은 또 그걸로 계속 개인정보들을 파고파고 하면서 이렇게 범죄자들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딥웹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야기가요. 이 보안 쪽에서도 딥웹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몇 개 회사에서는 이 딥웹이라고 하는 정보에서 이제 개인정보들 특히 이제 어떤 고객서비스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서비스의 개인정보들이 혹시나 유출되고 있는가 거래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오신트에 관련된 것들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솔루션들을 또 제작을 하고 있고요. 중요하죠. 사실 이제 개인정보, 보안 쪽에서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딥웹에서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이제 조금 이제 불법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어떤 마약 같은 거나 총기류 같은 거 국내에서 총기류 많이 없겠지만은 특히 이제 마약 같은 경우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 이제부터요. 자 그래서 이제 딥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들을 한두 번 정도 보셨을 겁니다. 주간 조선에서 나온 것인데 이 그림이 제일 좀 명확하더라고요.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따따따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구글, 네이버 이런 검색 엔진에서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월드와이 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여기서 서페이스 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전문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페이스 웹이에요. 한마디로 드러난 웹들, 정보들을 우리가 대중들이 항상 검색해서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페이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 드러나고 있는 정보보다 이 숨어져 있는 정보들, 내부에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정보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되지 말아야 할 그런 정보들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특정한 IP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보안을 위해서 감추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드러난 정보들과 드러나지 않은 정보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딥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크웹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또 나옵니다. 사실 이 딥웹 안에 다크웹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다크웹이라는 것을 분리를 더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범죄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여기서 이제 거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딥웹이라는 것은 사실 다크웹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이 다크웹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제 보안 쪽에서 이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다크웹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거의 다크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르 브라우저, 토르 네트워크죠. 토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이 허용되는 그런 사이트들인데 이 토르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토르라고 하는 네트워크는 임명 연결이에요. 임명입니다. 예전에 이제 프록시 서버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프록시 서버를 좀 많이 임명적으로 암호화되어 있고 임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서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게 이제 토르 네트워크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 범죄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이 범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그 임명이죠. 금방 이야기했듯이 임명과 그 다음에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합하면은 임명의 임명이잖아요. 사실이요. 그래서 네트워크도 임명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지갑이라고 하는 주수는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누구의 소유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이런 코인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가격들이 지금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저도 코인 투자를 좀 하다가 조금 잃었습니다. 조금 잃었어요. 더 이상 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 비트코인이 많이 알려지면서 범죄자들도 당연히 비트코인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랜섬웨어나 그런 것들 걸리면은 이 비트코인들을 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토르 브라우저, 토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 다크앱이라고 하는 것들, 단어들을 이제 대동인들한테 알려지게 한 그런 계기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은 개인 정보들을 팔고 받을 때 이제 코인을 받는 거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를 좀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제일 유명하니까 사실이요. 그래서 비트코인들을 많이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르 브라우저는 앞에서 좀 봤듯이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서버들, 토르 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명 연결에 연결이 되면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게 이것들을 허용을 하게 되는 거죠. 특정 사이트는 그래서 토르 브라우저라고 하는 이거죠. 토르 브라우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브라우저는 여러분들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니온이라고 하는 뒤에 이제 도미인 정보, 한마디로 양파, 까면 깔수록 까면 깔수록 뭔가 자꾸 자꾸 뭔가 나오는 그러한 형태로 오니온이라고 뒤에 도메인들이 이제 붙이게 되는 것이고 사실 이 오니온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로 접속을 하면은 접근이 됩니다. 이것을 동작을 시키자마자 여러분들 컴퓨터는 토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요. 인명료로 이렇게 허용이 하나 되게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또 다른 네트워크가 이제 연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VPN 같은 경우나 프록시 서버들 사용했을 때 아마 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접근이 됩니다. 뭐 어렵지 않게 접근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접근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가져오려고 하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다크웹이라고 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이 정상적인 정보보다도 별로 좋지 않은 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안 쪽에서는 이 개인 정보들 한 마디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 서비스의 개인 정보들이 혹시나 이 다크웹 쪽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은가 예전부터 오신트 구글 같은 경우나 네이버 빙 그런 데서도 개인 정보들이 혹시나 유출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검사를 했단 말이죠. 거의 다 이제 플러스 다크웹 쪽에서도 혹시나 개인 정보들이 거래되고 있지 않는가 이것까지 더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다크웹이라는 것을 아까 말했잖아요. 빈산의 일각이라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것보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대체 뭐가 뭐가 있는지도 쉽게 판단은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런 솔루션들을 그래서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딥웹 말 말해서 다크웹이죠. 이런 다크웹에 이런 개인 정보들이 유출되는 사례들은 많이 많이 발생을 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은 앞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